자 그러면 함수와 참조, 복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함수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그런 예제들을 살펴본 거예요. 우선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것은 데이터 타입이 숫자예요. 원시 데이터 타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볼 거고 뒤에서는 객체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a에 1이라는 값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함수를 정의했는데 그 함수는 파라미터인 b의 값을 2로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함수로 호출할 때 a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이것과 같은 거죠. 이 a의 값은 b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b는 a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함수 안에서 b의 값을 2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b는 2인 거죠. 그리고 이것까지 같이 쓰면 a는 1인 상태. 이거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는 b는 a다. 라고 하는 순간에 a에 담겨있는 이 값을 복제해서 별도의 값이 만들어지고 그 값이 바로 b에 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 b의 값을 2로 바꿔도 a에 담겨있는 값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이 객체예요. 그러면 a는 id 1인 거죠. 자 그리고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파라미터 b를 이렇게 다른 값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호출했으니까 a는 b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니 b가 a가 되죠. b는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 안에서 b의 값을 id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a의 값은 현재 무엇이냐 a가 가리키는 객체는 누구이냐 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b가 a라고 했어요. 그리고 a에 담겨있는 것은 객체이기 때문에 b와 a는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이지만 중요한 것은 얘죠. 얘가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고 그 새로운 객체를 b라는 변수에 활당했기 때문에 b는 새로운 객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쪽 코드로 치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b와 a 사이의 링크는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a의 값은 a는 a에 담겨있는 객체는 그대로인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떤가요? 얘도 담고 있는 값은 객체입니다. 자 그런데 어 이거죠? 자 그런데 함수 a에 입력 값으로 인자로 a를 전달해서 파라미터 b가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b는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b의 id 값을 e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a의 id 값이 무엇인가를 체크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 우리 아는 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b와 a는 같은 것을 참조하죠. 왜냐? 데이터가 객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b의 id 값을 변경하게 되면 같은 것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a의 id 값도 변경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결과는 e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몇 가지 전제들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이런 전제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잘 파악을 안 해본 상황에서는 도대체 뭐가 되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그게 혼란스러운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현상들만 기억하려고 하면 외워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 외워야 될 게 많아집니다. 외운다라는 것은 뇌를 혹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재미없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는 것보다 언제나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 약속되어 있는 것들 원래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것들만 외우면 나머지는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중요한 얘기들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은 문자열 숫자 그리고 블리언 얘들은 여러분들이 객체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원시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들이 객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얘들이 래퍼 객체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원시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이 내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참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코드와 오픈소스라고 하는 링크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만든 프리젠테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 복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오픈소스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어떤 소프트웨어 세계에서의 어떤 개념들이 제가 이 오픈튜토리얼스라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이러한 것들이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본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시간나시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